안녕하세요. 임재율 피부과 김문정 원장입니다. 산소테라피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의 생화학적 기능을 미용치료로 응용한 프로그램으로 피부시술 후 유효한 솔루션을 순수산소와 미스트 형태로 공급하여서 피부재생 및 진정관리로 사용되는 후처치 시스템입니다. 피부에 순수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콜라겐 형성과 순상된 피부재생 속도를 증진시키고 모세혈관 수축 및 진정효과로 붉은증, 통증, 멍,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노화와 관계된 프리라디컬을 제거해주는 기능과 피부세포에 기생하는 여드름균 등의 현대성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 및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을 개선하고 피부에 pH 밸런스를 맞춰주어서 피부에 자연스러운 보습을 부여합니다. 순수산소 테라피를 이용한 전후처치 시스템으로 많은 환자들이 피부의 높은 재생력과 맑고 깨끗한 피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손상된 피부재생 속도를 증진시키고자 100% 순수산소 부처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 전 순수산소 테라피를 이용한 모동 스케일링을 진행하여 높임물이 남아있을 경우 시술 시 생길 수 있는 색소침착과 착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소 스케일링 시 쿨링감으로 피부 온도를 낮춰줘서 시술 후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술 후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